자 이번에는 블랙가드라는 게임을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초심자 모드 또는 전문가 중에 선택을 하세요. 블랙가드는 제가 저번에 원투를 클리어 했었습니다. 턴제 게임이고요. 예전에 제가 평가가 안좋은 게임만 구매를 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평가가 안좋은 게임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게임이죠. 전 알고 있으니까 전문가 모드로 가겠습니다. 전문가 모드랑 초보자 모드의 큰 차이점은 초보자 모드는 캐릭터가 설정이 되어있고 전문가 모드는 내가 능실 분배를 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거죠. 여기서 마법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500포인트를 지불해야 되는데 마법사가 아닌 전사같은 경우에는 마나가 그냥 0입니다. 마블을 아예 못쓰는데 그냥 여기서 마법사를 만들고 전사를 키워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법사로 선택을 하도록 하죠. 외모도 5개 있네요. 나도 이거 해야 한지 좀 돼서 자세히 기억이 안나는데 마법사니까 이런 얼굴로 갈거야. 야 마법사스럽게 생겼다. 가자 한글 이름이 되나? 되네 캐릭터 속성 최대치는 14고 기술과 주문의 최대치는 8입니다. 라고 되어있죠. 우선 제가 이거 다 설명 이게 되게 복잡하죠. 설명하면서 하면은 아마 하루종일 설명만 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이 게임 때릴때 적중률이 있어서 맞을지 안 맞을지가 이제 퍼센트로 결정이 되거든요. 엑스컴처럼 적중률이 높아야지 화가 안나겠죠. 힘 민첩 용기 써있으니까 이거 3개 찍겠습니다. 그리고 마법이 있는데 어 이렇게 보다시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총 64, 24, 24개가 있죠. 이게 제일 좋고 나머지는 별로떠로 경험합니다. 이거를 이제 3레벨을 찍으면은 4레벨이 전체대상 버프인데 3레벨 찍으면 다른 대상인 대신 추가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턴제게임의 개사기 스킬인 카드게임 하다가 자켓은 두번 돌아오는 그런거 있죠. 그 정도 수준의 사기 스킬이 됐던걸로 기억을 하는데 강전사도 있고 상처의 면역 이것저것 많죠. 이런건 다 읽기에는 너무 오래걸리니까 간략하게 내가 쓸것만 딱딱 정해서 가겠습니다. 일단 기본의식 먼저 용기 주고요. 14가 최대 네? 민첩 주고요. 이렇게 보면은 마법사 500포인트도 별거 아니지 않나요? 500포인트 제외해도 만포인트 정도네? 이게 지금 올릴 수 있는 최대 적중률이죠. 그리고 기동력은 이제 한 턴에 이동하는 칸수 턴제게임이니까 헬피율, 방어율 이렇게 있는데 주도권이 공격을 한 순서가 결정된다. 내 턴이 돌아올 확률 이거는 뭐 직간 찍어야겠네요. 직간에 이제 방어랑 주도권, 아스트랄 에너지까지 붙어있네요. 됐다. 야, 개쎄 보인다. 여기다가 2300포인트 상징이다. 노련한 전사, 노련한 전사로 가죠. 안 그래도 와우스한데 이것까지 드는 건 너무 무식하고 동료들 주자, 이건. 최대치까지 어, 너무 넉넉한데 포인트가? 이제 방어쪽에 치중을 할지 공격 쪽에 치중을 할지 이거는 포인트가 안 들어가고 정해지죠. 공격으로 하겠습니다. 신체 제어 통찰력, 생존 저렴하니까 다 배울까? 배우고 나중에 추가를 하는 형식으로 가죠. 딱히 원하는 게 없어. 이거를 쓰고 싶은데 이걸 지금 훈련사에게 배워야 된다 그러죠. 참고로 이거 번역 이상한데 스팀 공식 번역입니다. 제가 번역을 갖다 씌운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쓰고 싶긴 한데 일단은 배우자. 강타 배우고 너무 마법을 하나도 안 쓰면 좀 그런가? 마법을 좀 가져갈까? 아, 아군이 적에게 맞을 확률을 감소시키는 거구나. 오우, 괜찮네. 이거 가자. 자신한테 버프 걸며 싸웁시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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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해피율이랑 적중률이네요. 이것도 배우자. 이거 두 개랑 이거 세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무식하게 가나? 일단 쓰자. 몇까지 찍을 수 있어? 8 어, 다 배웁시다. 끝까지. 이게 아마 8이 두 번째 8포인트까지 찍으면 2레벨까지 쓸 수 있고요. 13포인트부터 이제 3레벨이죠. 당장 만들 때는 이게 최대인가 보네요. 이것도 하나 할까? 터마다 회복하는 거? 없는 거 봐 낫겠지. 해피율 보너스를 받습니다. 해피율을 가져가자. 마법전사 가자. 마검사. 남은 포인트는 소멸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잘 나눠서 써보죠? 12포인트. 야, 깔끔하다. 그렇지. 이리 갑시다. 그럼 이제 장비를 보죠. 시작 장비를 선택하세요. 알맞는 장비 칸에 원하는 장비를 끌어놓으면 됩니다. 장착한 아이템만 유지되면 장착하지 않은 아이템은 게임 시작해서 사라집니다. 라고 하죠. 형, 돼있네, 이거. 자, 아이템은 이렇게 맞추도록 하죠. 가볍게 가기 위해서 마법을 사용할 때 중갑을 입으면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황금을 주면 실패 확률이 늘고요. 마스터를 회복이 저하되죠. 이러니까 약간 가볍게 가죽 세트로 입었고요. 양손무기 하나에 지팡이 하나 들렸습니다. 무기를 다 가져가도 들 수 있나? 계속하기 시작한 퀘스트 엘라노우의 죽음 We might follow our reason our instinct or our friends sooner or later all of them deceive us trust no one they say especially not yourself 엘라노우 크 엘라노우님 활용합니다. 튜토리얼에서 설명해주겠습니다. 더블에스로 카메라를 각도할 수 있고요. 이동 범위가 표시되고요. 공격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되어있죠. 해보죠. 95% 안되지. 전투에 얼마나 내가 투자를 많이 했는데. 때려. 어 에 95%인데? 엉덩이에서 한번 쳐보죠. 아 princess no more secrets Elena what's going on what's happening to me there's somebody back there 엘레노 사망 1위로 아까 엘레노라는 엘레노라는 라이산더? 뭐? 엘레노 사망 1위로 엘레노 제 생생에 어떤 것을 원하는 것 같았을까? 저의 삶의 날을 겪고 있는 것 같았을 것 같았을까? 저는 그냥 살고 싶었을까? 아니요, 아무도 없네. 그런데 저의 죽음은 모든 것을 변했었고 제 죽음을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할 수 있을까? 혹시, 저의 대체왕이 아니라 누구인지 da head you leave it as a nobody! they'll put a rope around my neck and my neck will break but one question still haunts me by the nameless one what happen to me? I don't know why you're here but I have a feeling you shouldn't stay changed다, 그리피 안그레 쇼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팀이 있어요 와... 그래픽 좀 소름이... 이거 설명 나오는데 제가 아니까 근데 마우스가 사라졌는데 이게 버그가 있어요 이게 마우스가 가끔 사라집니다 마우스 소환 턴 종류 턴 순서 이런거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거 노래가 좀 별로니까 제 노래 듣죠 노래는 조금만 나오게 하고 편집으로 제가 노래 집어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마우스가 너무 심한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잠깐만요 아 마우스 나왔다 하면 내리면 안돼 마우스 사라져 이런식으로 이제 공격하는거 스킬공격 같은거 나오죠 마법 이쪽에 나오죠 보호주문 내가 몇단계까지 쓸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49%라고 야 이게 문제야 아스트랄에너지 14 쓰면은 거의 이제 절반이거든요 법사로 다 만화만 잔뜩 찍어도 3분의 1인데 회복하려면 한세월인데 이게 또 실패할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법사 너무 쓰레기야 왜이렇게 만든거야 다시한테 버프나 봅시다 덩어리는 나 옆으로 짜져있어 아 마우스가 너무 많이 사라지는데 이거 좀 아닌데 자 마우스가 자꾸 사라지는거가 있어서 바깥습니다 창모드로 이제 알트 엔터를 누르고 바꾼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나갔다가 바탕화면으로 한번 건드렸다가 마우스 위치를 다시 재조정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해주시면 될거에요 대기하자 어 진짜 미치겠네 대기 대기 특수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타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나오죠 추가 데미 주고 이런거 아 마우스 이거 너무 심한데 원래 이랬나? 어떻게 했지 내가? 전에 게임을? 일단 싸워 어 그렇지 자세교정 자신한테 걸어주죠 야 이게 69%라니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내가 봐도 진짜 이걸로 강타 한번 질러보자 그렇지 저도 맞으면 상처가 생겨서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붕대같은거 한번 치료해줘야 되거든요 때려버려 아웃 개약해 좋아요 고문당하면서 계속 이름을 말하라고 했죠 넌 왜 잡혔는지 말해보죠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내가 너의 국산을 살려야 하냐 뭐 드래곤 뭐 드래곤 어이 스킵돼 아 이름 뭐냐 노림리 너린 너린 스킬 포인트 같은거 아이템 나왔고요 모두 획득해주고요 Please, open the lock. I'm innocent. I'm innocent. Why you wearing that ugly eye? You're wrong. 왜 잡혀왔어? If only I knew. 마법사다. 이 게임에서... 가장 약한 직업이죠. It's reason enough to brand me. The name is Al-Anthans Calbitre. 열어주죠. I love the lock. Wonderful. 가능한 한 자주 저장하세요. F를 O를 눌러서 빠르게 저장하거나 이래저래 해주세요. 여기서도 정비가 가능합니다. 다 나오네, 다 나와. 야, 근데 장비는 내꺼 찾으러 가는 거구나, 지금이. 그럼 넣어줄게. 일단 넣어줄게. 쯧. 자, 받아주시고요. 너덜너덜한 허리띠 하나 해주시고요. 무기도 횃불 밖에 없죠? 여기서 이동을 하는걸 정하는건데. 여기서 이동을 하는걸 정하는건데. 여기가 끝 아닐까? 여기 들렀다 가죠. 나중에 지나서 노가다 같은거 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때에는 그 때가...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샌들리아! 잠깐만 잠깐만. 상호작용을 해서 일단 소리 좀 줄이고 하겠습니다. 어, 원래 이렇게 시끄러웠나? 어휴. 자, 이제 하도록 하죠. 저 불 뭐야 저거는? 일단 내 캐릭터를 저 녀석 강화해줄까? 어휴. 아니, 나한테 해버리네? 강화해주고. 노리미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잡는것도 많이 나와요. 이런걸로 잡으면은 어차피 경험치같은거는 끝에서 한꺼번에 몰아주기 때문에 편하게 잡으셨으면 편하게 잡는게 낫겠죠? 우리 법사는 법사답게 마나가 너무 높죠? 순수 법사기 때문에 뭘 하나 볼까? 아, 너 원래 아무것도 없냐 기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너 기술 없어? 노래 왜 이렇게 큰거야? 이글거리는 불길래 파도 있구만. 잠깐만요. 마블 지금 못쓰네 그냥 아예. 거리때문에 그런가? 일로와봐. 아예 못써. 대기나 해. 노리미한테 가죠. 대기 대기 대기. 턴종료에 턴종료. 스페이스 키를 누르거나 아이콘을 눌러서 대기명령을 하면은 행동의 여지가 있으면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기본적인 것들 이런. 가봐. 저 녀석 노리미한테 주는게 좋으려나? 강화말고. 보호. 자꾸 자기 자신한테 쓰냐? 좋아좋아. 어찌됐건 결과만 좋으면 좋아. 강타. 구 데미지. 너무 할거 없으신데 이분? 대기해 대기해. 어이구. 대기해. 그렇지. 데미지 왜 저런데? 1? 이건 좀 아닌데요? 그렇지. 제 주먹이 돼버렸어. 이거는. 이렇게 등록해서 씁시다. 개니 개끼 부리지 말고. 1번. 2번. 안되겠어. 안되겠어. 내 인내심이 못 버텨요. 3번. 4번. 이렇게 등록해서 쓰겠습니다. 어휴 안되겠다. 2번. 꼴의 대장이라고 잘 입고 있는 것 봐. 잡아주고요. 이 두 칸 받아주고요. 야. 당국 나왔죠? 화살 나오고. 법사는 빠르게 궁수로 가겠습니다. 법사한테 아무런 기대도 안해. 일상 때 일상 때 일상 때 일상돼. 그리고 공예인, 대부분의 사무엘 기간이 없었다. 감사합니다.